한국선급은 1960년에 설립된 국제공인의 선박검사 전문기관입니다. 60여 개 전세계 지부에서 전세계 고객들에게 검사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수함 관련된 잠수함부터 수상함까지 전부 다양한 함정에 대해서 검사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검사와 기술 서비스에 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특별한 점은 저희가 직접 경험과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에 대한 기준과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그 규칙과 제정된 저희만의 룰로 가지고 검사와 다양한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볼까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영상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함정의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접 보시면 선박 보면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올라가서 장비나 선박,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직접 검사를 하고 직접 검사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위 사업청과 또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하는 그런 기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잠수함과 수상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 함정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이 이제 해군의 전력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선급 함정사업단이 함께할 것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력, 기술력으로 저희 원자력 잠수함, 경항항공모함 그리고 스마트 함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네, 저희 최신 기술력 한번 믿어주시고 앞으로 저희 한국선급 함정사업단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